나 벼돋거리고 있어. 맞아! 이 자식하구요! 빨라차, 빨라차, 빨라차! 붙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형 형제, 정말. 괜찮아? 아주 생생. 자리가 안 때릴까? 다시 날은 4,000원. 충돌이, 승돌이. 000원 5 Austin E Not 하나 ... 아이다 instructed. 아 현. 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끝나겠다. 뛰어 뛰어. 빨리 뛰어요. 빨리. 자 다음.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다음 무사. 빨리 와. 빨리 오라 그래. 다 같이 나오라 그래. 다 같이 해. 한 명씩 한 명씩. 빨리 다 나오라 그러고 빨리 끝내자고.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싫었습니까. 싸움의 고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싸움의 모습 강렬입니다. 저 오늘 쉴게요. 싸고 싸고. 자 이리 와 재면동 하지 말고. 뭐래 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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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호야 오늘. 자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너무. 놀랬다. 아 너무. 잘 모르시라 본데. 이경규 씨는요. 사랑의 아이콘. 베려의 아이콘입니다. 베려의 아이콘입니다. 예. 저희 진짜. 예능계의 대부님이예요. 아 예. 정말 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우리들의 아버님 같은 분. 예경규 씨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예.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예. 런닝맨이 생겼어. 순수한 목적이었어. 왜 웃으세요.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오로지 런닝맨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야. 여기 들어오면. 자기가 차이가 지속자보관. 이 정도면 내가 민원 다 될 수 있지 않아요? 아 People just mile forward. 너무 진짜 내가. 오랜만에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오랜만에 해 볼 만한 상대입니다. 오랜만에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너는 진짜 내가 수험 나간다. 아주 운동만 신으셨어요, 나름? 양뼉 빠지는데. 아 그럼 장난 benefited? 레닝맨이 para zich onde qua? 어떻게 오셨네, 어디 가서. 레닝맨이. otras James AND Recervenger. 아그데 야. 진짜 경규 형님하고는 진짜 SBS 1호 예능은 처음인 거 routine. 맞아 맞아. 그렇죠? 주말 예능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세요. 그리고 저 이경규 선배님은요, 미리 얘기 드리지만 많이 이렇게 후배들이 특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이런 거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제의 리액션 없습니다. 일제의 리액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요즘 들어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배려의 아이콘, 사랑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대선배님, 이경규 선배님과 함께 오늘 뭡니까? 어떻게 팀을 나눠나요? 그전에 전 선배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무슨 말씀 뭐? 무슨 말씀? 아니, 근데 저, 저... 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설마, 설마? 누가 혼자 나오신 거잖아. 럴링맨을. 진짜 영화... 럴링맨을!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나와서 쇠스에서 알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역시. 지금 나눠면 되겠네요. 네. 팀을 나눠야 되는데. 네. 팀을 어떻게 나눠나? 이게 약간 홀수당... 어떻게 해야 되죠? 딱, 수당 맞나요? 네. 여덟이요. 네, 딱 맞네요. 재석 10명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맞습니다. 누구 데리고 같이 나오셨나봐요? 전국 노래에 누구예요? 아, 누구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전국 노래처럼 미쳤습니다. 혹시 배우들 같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되겠어요. 자, 배우들도 같이 하고 나도 하고 프로그램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럼요. 재밌으면 되죠. 그렇죠. 제가 배우 함께 계신 두 분을 제가 배운거 다 저한테 전국에 대해 알겠습니다.